자, 이제 둘이 알아서 오프닝 한 번 해보자. 큐! 대한민국의 앤쇼 아스스입니다. 델웨이! 벤쇼! 오, 야! 안녕하세요. 앤쇼 벤쇼룸입니다. 앤쇼 윌리엄입니다. 자, 우리 윌벤쇼에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 왔어요. 우리 오늘 윌벤쇼에서 첫 번째 여성 게스트 나오는 거야. 히! 여성의 무리. 여성. 여성? 응, 반대말은 뭘까? 성룡? 성룡, 맞아. 왁법 비슷했어. 여자? 여자. 저쪽 있어요? 성국민울. 성국민울. 사랑잡았던. 사랑잡았던. 제2위 현역 가수. 제2위 현역 가수? 큐! 여성. 태. 연. 태. 연. 여기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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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주세요. 저는 이름은 채연이고 가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윌리엄과 벤틀리를 만나러 나왔어요. 꽃 좋아해. 꽃 좋아해. 꽃 이쁘잖아. 나 줄 거야? 응. 이모한테 선물 꽃 줄 거야. 이거 주는 거야? 새로 사줄 거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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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우와! 그럼 우리 뭘 해볼까요? 노래! 노래? 그러면 벤틀리가 제일 잘하는 노래는 뭐야? I am 노래! I am 노래! 그게 BTS 노래지. BTS 노래? 응. 저 목소리 좀 더 크게. 크게 해줘. 서, 허, 헌, 인사, 날. Yeah. I am being a, for, and my life. Can you see where the wind will go so? Let's get a, like that man. 어우, 벤틀리가 성냥이 좋네. 오! 윌리엄 MC 요즘 잘...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잘 쳐요? 그럼 피아노 들려줘요. 음, 많이. 잔기 잘하는 타임이네. 나! 나! 간다. 오! 셋, 넷. 이건가? 훌륭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이모 고모가 노래한 거 본 적 있어요? 음, 네. 없어? 있어요. 들어 본 적 있어요? 네.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흠. 궁금하지 않구나. 흠. 궁금해요. 궁금해? 궁금해. 그러면 하나 내가 불러줄 테니까 따라해볼래? 되게 쉬워. 들어봐봐. 한 부분만 들려줄게. 나. 나나나. 난 나나나나나나. 너무 소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한번 크게 해보자 크게 해보자 시작! 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한 번 더 시작!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쇼악! 재밌지? 이게 고모이모 노래야 나나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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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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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빱빱빱빱빱빱 눌러보대 내가 할게! 안 그렸는데 거기야? 아 맞아 안 그렸어 이모야? 아니 아니 어! 아기야! 아기! 아기? 아 나 말고 그냥 아기 그린다고? 나 이모 그려주면 안 돼? 고모? 이모 고모 이모 고모 애기가 고미야 그러면은 윌리엄이 이리 와봐 펜틀리 잠깐 이리 와봐 싫어 그러면은 나 보고 싶어 그래 그럼 여기서 봐 오 잘 그린다 잘 그린다 오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림 중에서 제일 몸도 그려주세요 치마도 입었어요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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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목이 너무너무 길어 목이 길어? 한번 봐봐요 볼게요 다 그리고 나서 볼게요 오케이 오 오 오 상담이다 우와! 내가 왜 안 돼? 이거 신발이고 이거 치마야? 네. 치마고 머리도 길고 얘는 몸인데? 어 이거는 몸인데 이거 치마 그려줬어. 나머지 나머지는 내가 이거 써줄게. 나 한 번만 쓰고 와. 한 번만 쓸래? 벤 벤 벤 아 손 손 손 아! 이름 뭐야? 여기. 맞아 이거야. 이건데 아까 뭐라고 그랬지? 채.. 채워? 채워? 오! 맞았어. 맞았어. 이게 채연이야. 딩동댕! 딩동댕! 이름 채연. 직업. 직업. 하는 일. 채연이 하는 일은 뭘까요? 직업. 노래. 오! 맞췄어. 자 그러면 넥스트. 이거 특기 가요? 나 특기가 별로 없지? 나 잘할. 나 윌리엄이 제일 잘하는 거 뭐야? 아이사키랑 수쿠랑 농구 할 건데 농구 엄청 잘할 거. 그 거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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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쿠 좋아하고 좋아하고? 나 아이사키 좋아하고 어. 그리고 나 주변에 놀는 거 좋아하고 나 동물 좋아하고 어. 그리고 나 사람 좋아하고. 올해 소원은 뭐예요? 올해 소원? 네. 올해 소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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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했네? 야 이 춤 2년도 생각이 안 난다. 얘. 이모 춤 잘 춰요? 잘 추진 않지만. 쪼금 잘 쪼금. 난 엄청 잘 춰. 어떤 춤 잘 춰? 가르쳐줘 윌리엄이. 비밀. 왜 비밀이야? 조금만 가르쳐줘. 나도 잘 추고 싶어.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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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춤 잘 추고 싶단 말이야. 아 갑자기 춤 추는 거야? 흥이 살아났다. 윌리엄 윌리엄은. 이거 잘하네.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잘한다. 그렇지. 음악지 깔아주세요. 가수로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남은 목표 있을까요? 최근까지도 무관중 언택트로 공연을 했는데 되게 뭔가 외롭고 쓸쓸해요. 혼자서 뭔가 여기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노래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빨리 관객분들 앞에서 같이 호응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뭐. 올해 2022년에 새로운 공연을 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을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만나볼까 해서 지금 기획 단계거든요. 뭐 어떤 콘텐츠, 어떤 방향성 지금 생각하는 거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이제 블로그식의 형태와 제가 게임이나 스포츠를 또 좋아하니까 그쪽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스포츠 얘기하길래 스포츠나 게임 같은 거 하면 이 친구들은 또 다른 매력 보여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좋아요. 그런 거 저도 같이 하면 좋겠다. 네. 마지막 질문 이거 하나 부탁할게요. 잘 듣고. 최연에게 더 윌벤쇼란? 최연에게 더 윌벤쇼란? 윌벤쇼! 윌벤쇼! 쇼쇼! 쇼쇼! 더 윌벤쇼란? 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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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거치고 나면 웬만한 이런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나가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고. 더 윌벤쇼란? 버뮤다 삼각지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가면 또 좀 빠져드는 약간 그런 느낌? 중덕성 있는. 네. 윌리엄하고 벤틀린은 다음에 이모 보면 기억할 수 있어? 다음에 안 보고. 야! 아니 그러면 우연히 만났어. 나는 안녕아. 안녕? 할 거야? 안녕 해줄 거야? 아니 나는! 안녕! 안녕 해줄 거야? 그러면 이거 해줘. 이거 했잖아.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쏴! 이거 쏴 너네가 다음에 만나면 그거 해줘. 내가 딱 지나가면서 나! 나나나나나나나나 헤이 배틀린! 나나나나나나나나 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눈눈눈눈눈! 나나나나나나나나 쏴! 우! 윌리엄은 안 해!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쏴! 안녕! 오늘 TV 쇼를 해보려고 해요. 줄넘기 다섯 번 할 수 있지? 얼떼까지 먹으면 안 돼? 저는 거북이 조다 조다 앉히지 말라고 했지? 내 만개살 조금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